오늘은 여름이네 그거 내 옷 말랐을 것 같다란거 그 지하실이 얇은거 골색하나 3백미터 오후 5엔산 3백미터 오후 5엔산 2백미터 오후 5엔산 3백미터 오후 5엔산 웃음 어디인지는 모르겠어 지금 빠장 왜 들고 나왔어? 어디다가? 어디있을 줄 알고 사장에다 둬요 사람 사는 데 없었다고 들어가서 버리잖아 차에다 2시 차에다 2시 왜 또 막 들어가요? 깡패네 이 마을이 이뻐서 간 거 아니야? 마을이 뭐 다 비슷한 거 같아 카라나에 30만원인데? 응 1대 2 2대 3 2대 4 4대 5 5대 5 5대 5 1, 2, 3 응, 스탑! 1, 2, 3 하나, 둘, 셋! 나 올라가봤어 우리 안 가봤는데 그래서 내가 왔다, 알지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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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안 가 나는 저번여행에 예배당과 예배당을 나중에 멕시코까지 가서 예배당 예배당, 예배당 근데 예배댕이 동네 예배당도 이태리 예배당이 최고예요 가서 이제 볼 텐데 교회 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예배당 때문에 빨리 와요 빨리 우리 엄마는 벌이 좋아 쓰지도 않을 거 쓰지도 않을 거 이런 데 가서 맥주 한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 때문에 너가 사줄게 먹어 주차는 어떡하고 주차는 네 사정이고 뭐 캔맥주 사가면서 먹으면 되지 집에 가서 먹지 뭐 내일 또 독일 갈 건데 잘 흘리고 잘 흘리고 아 오케이? It's no problem Yeah 일로 와서 옆으로 서봐요 그 아저씨 옆에 횡단보도처럼 어 거기 65, 65, 130 더하면 7만, 8만 원 정도 나는 건데요 Ok 이画 물 마시는데 안돼 사진 찍어줄게요 하나 둘 셋 봐야지 눈으로 갈 거 없으면 되냐 됐어 생각이 없어 다 찍었어 얼굴만 자꾸 찍어 맥주 한 잔씩 맥주 한 잔씩 다 연금 받으면서 다 연금 받으면서 밤에도 잠도 잘하고 저라고 앉아있으면 복도 많네 케밥 먹어야지 케밥 먹어야지 케밥은 터키 터키야? 멕시코는 타코 그럼 이탈리아는 그런 거 없어 케밥은? 타라 길거리에 OKAY LET'S GO OKAY LET'S GO 케밥은 경우만 이스라엘 케밥이 케밥이 에이 케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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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